이거는 콕널드로 쓰는 유형이다 그치만 난 유튜브 가게 미친 사람이니 행운 일로 가도록 하겠다 그것도 무려 슈퍼럭키지 이지지지지지지지지애로우로 말이다 아니 진짜 자극히 평범한 공섭 모두가 거래중이지만 럭의 나눔으로 어그로를 끌었다 뭔진 모르겠는데 큰일이 난거 같다 살려줘 나 죽겠다 나도 좀 짐이 찐사하자 먼저 치키를 누르고 럭키에 로우를 들고 잠시 궤도조커 핑이에서 참입 어라 웨이프금이 나오지 럭키에 로우를 들고